관광특구로 지정된 계곡 바닥에 각종 건축 폐구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물놀이를 온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다리보수공사가 있었는데 공사가 끝난 뒤 시공업체가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장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해 매년 이맘쯤이면 피서객이 몰리는 경북 문경의 쌍용계곡입니다. 친구가 여기 물이 좋다고 해서 오랜만에 물놀이 왔어요.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 곳곳에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와 임시 물막이용 마댓자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래 밑은 하얗게 시멘트 범벅이 돼 있고 시멘트 덩어리를 만져보니 희뿌연 가루가 번져나옵니다. 물속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봤는데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폐기물에 발을 찢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다리난간과 교각보수공사가 이뤄졌는데 시공업체가 건축 자재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물에서 녹은 장소이기 때문에 수주의를 신경을 마시는데 이래 밑에 있다 하는 자체를 갖다가 생각지도 못했는기네요. 물속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시멘트 화학약품 성분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은 얼른 치워야 하지만 수생 생물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죽든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공사는 관할 지자체의 통지를 세 차례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시공업체는 이번 주 중으로 잠수부를 투입해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스마트ες 스마트 Katie 스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